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나 한 번에 뽑는 거 알지? 아 바로 갑니다 그래 스킨 바로 뽑아줄게요 어 이 느낌 좋아 오 불타고 아 바로 뽑는다니까 여러분들 어? 나 몰라? 아 난 어차피 마일리지로 뽑나 이거 뽑나 어 차이가 없어요 오케이 바로 그냥 정대님 올라가세요 레드카페 바로 드립니다 어? 바로 한 번에 그냥 아 한 요정도 제 제 뽑기 운 아시죠 여러분들? 나 진짜 운 좋다니까 내가 로또를 안 사서 그렇지 로또 사면은 지금 진짜 강남에 한 어? 강남에 한 동을 샀어 거의 한 집도 아니야 어? 내가 로또를 안 사서 그렇지 나 나올 때 됐는데 뿅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바로 뽑아버리죠 한 번 하지만 두번째 바로 뽑아버리는거 알죠 여러분들? 바로 갑니다 자아 어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아 용쿠의 그 눈썹 봤어요? 눈썹 픽셀이 달라 오케이 오케이 일단 세명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떠도 뜰 수가 있어요 슈퍼에픽이 알죠? 아 요구르트 아줌마 절로 가세요 좀 어? 이제 이제 맛 다 봤죠 여러분들? 이제 제대로 갑니다 음 자 이제 제대로 갑니다 오오옹 오 저기 기름 부어져있어 기름 부어져있어 방금 땅에 기름 부어져있어 봐봐 불탄다 불탄다 ci 봤어요 여러분들 그래 음 이제 뭐 제대로 뽑을게요 알겠죠? 이제 제대로 뽑을게 자아 л 우리 용쿠 한번 올라가 볼까? 으아아아아아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좋아 올라와라 엎드리세여 대축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뿅 그래그래그래 에피 처음에 맛보기 에피 자 바로 뿅 뿅 뿅 어 하나 더 하나 더 오OLD 여러분들 페이크 페이크 알죠 여러분들 어 fe 2 알지 어 요런 식으로 이제 그 마술할 때 트리글이 있어요 마술할 때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준 거 처음에 마술 실패한 적을 일부러 연기를 해요 알죠 처음에 이제 마술 딱 하다가 마술쇼 하다가 어! 여러분들 이거 마술 실패한 거 같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뒤에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보여주는 거지 어 서킷을 질주하는 빛 키이마 쿠키 여러분들 어때요 요정도면은.. 금손 인정? 아~~ 너무 잘 생겼잖아 서킷을 질주하는 빛 키마쿠키 좀만 더 좀만 더 오우~! 느낌이 안 좋은데 느낌이 쎄한데 어!? 오lak! 아 근데 불은 안타요 아쉽게도 오오옹 오오오 뭐야 뭐야 뭐야! 불 안탔는데? 불 안타도 이거 돼요? 불 안타도 치어리더 나와? 간다 자, 갑니다 여러분들 아, 뭐 떴겠지? 치어리더 떴으면 뭐 떴겠지? 자, 내가 결정 400개까지만 안했잖아 근데 딱 400개 되기 직전에 이렇게 뜨네 오케이, 일단 허브티 바리스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뿅! 떴어, 떴어, 떴어 아, 오렌지 상큼하잖아, 그쵸? 아, 이쁘잖아 오렌지 한번 보고 싶었어, 알죠? 아, 하나 또 뜬다, 잘 봐요 하나, 둘, 셋, 뾰로롱 재미있어, 쿠키로 결정만 엄청 많아 아, 서킷에 몰아치는 폭풍 롤케이크 맛 쿠키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망치가 되게 세련됐죠, 그쵸? 한번 볼까? 스킨 한번 볼까? 스킨 한번 볼까? 자 어딨죠? 롤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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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케이크 여기 있죠? 얘가 원래는 스킨 이거, 이것끼나 이것끼나 원래 막 똑같았거든요? 이거, 일단 노스킨으로 갈까? 노스킨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노스킨으로 보여줄게 알죠? 자, 스킨 리뷰 갑니다 자, 일단 연습해봐 슈퍼히핑인데 뭐가 바뀌었을까? 일단 롤케이크 이거 딱 기본, 알죠? 이거 카카오 쿠키런 때부터 했던 분은 또 익숙할 거야 그리고 예전에 이제 롤케이크 사용했던 분들도 많이 익숙할 거야 지금은 이래요 자, 그런데 망치 치는 것까지 보여줄게 아무튼 그냥 신호등하고 막 이런 거 약간 나오죠? 자, 그 망치도 한번 쳐줄게요 망치도 지금 여기서 뚝 빼기 오케이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알겠죠? 자아 갑니다 흐흐흐흐 인게임 한번 봅시다 오오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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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 그렛나간 그런 느낌 아니야? 어? 내 드릴은 뭐 하늘도 뚫는 드릴이다 막 그런 거 아니야? 오 뭐야 트로피도 야 뭐야 야 트로피 부셔버리는데 그냥? 저희 지금 앞에 트로피 있죠, 트로피 트로피 그냥 부셔버리는데? 신호등도 세련됐어 뭐야 오호 오 멋있어 오 지렸어 자 망치 치면은 오 재료는 좀 바뀌었는데 오오 오 나쁘진 않은데? 자 여기 망치 치면은 약간 그 뭐, 뭔 느낌이어야 되지? 약간 막 그 폭주족 느낌 있잖아 폭주족 느낌 그쵸? 그런 느낌 살짝 있죠 오오 오 인게임 괜찮은데? 인게임 약간 잘 맞는 거 같아 일단 난, 난, 난 괜찮아 자 오오 다시 한 번 타자 로드롤러? 맞나? 오오 오호 약간 약간 근데 약간 그 옛날에 우리는 챔피언이라는 그 미니카 만화가 있어요 거기다 막 블루케인가? 막 있는데 막 다 부셔버려 블루케이라면 막 미니카가 미니카 부시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막 그런 느낌 좀 있는데? 오 근데 약간 오 멋있어요? 음 아, 쟤요? 죄송합니다 키위는 얘가 원래 스킨이 없었죠 그치 스킨 이번에 처음 생긴거지 일단 노말을 하게 한번 갑시다 노말 노말 버전 자, 일단 키위에 껴주고 오케이 노말 버전 한번 갑시다 흐흐흐흐흐 자, 한번 봅시다 어,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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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알겠죠? 자, 요거 기억하세요 얘는 뭐 능력이 요거밖에 없어서 자, 세상이 모두 내 바퀴 아래에 있는 기분이야 오오오오! 로라이더 된 느낌이야? 진짜로 오오옥!! 오오옥!! 연료통도 좀 바꼈죠? 근데 끝이야? ords 흐흥 크흐흐 스흐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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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요 어어어 import 어,정말..잘 뽑았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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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흐 괘..괜찮네요 그쵸? 뭔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한번만 더 봅시다 일단은 아 얘가 근데 뭐 마법사탕 능력 이런게 없어서 그런가? 어어... 좀 이쁘긴 한데 능력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런가? 그냥 연료통 바뀌고 오토바이 바뀌고 끝이야 뭔가 능력이 뭔가 없어서 그런가? 마법사탕 같은게 없어서 그런가? 파워레인저 짝퉁 같다고요? 달리는 멋있긴 하던데 한 번 더 변신해볼까? 오케이 자 뭔가 그냥 그 뭔가 이펙트가 어 야 슬라이드 오토바이 타면 슬라이드 하니까 오토바이 옆으로 꺾는데 원래 저래요 오 그냥 뭐 요런 느낌 아무튼 뭐 어 요렇게 키위마쿠키랑 롤케이크마쿠키의 스킨 리뷰를 좀 해봤는데 음 나중에 키위마쿠키는 나중에 뭐 마법사탕이 나오면은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잘 봤어요 좀 잘 뽑은 것 같아 느낌은 있어 그쵸?